안녕하세요 뽀리입니다 뽀글 오늘의 과학실험은 마라카스 만데이기입니다 먼저 준비물은 투명관 투명컵 투명컵뚜껑 콩 쌀 원형 EVA 원형 양면 테이프 스티커 그럼 뽀리안개의 과학실험을 해볼까요 먼저 투명컵 투명컵 밑에 양면테이프를 붙이고 떼서 EVA를 붙여줍니다 EVA도 떼서 그리고 뚜껑을 닫고 이걸 꽂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 뜯어서 밑에다 붙이고 이거는 반에 찢어서 하고 그리고 그리고 EVA를 여기 홋으로 빼고 여기로 연결 투명컵 투명컵 마라카스 투명컵 양면테이프를 여기에다 넣고 이걸 반으로 찢고 그래서 찢고 그리고 그리고 이 EVA도 여기 연결해서 쑥쑥 그럼 한 개 더 완성! 이 안에다가 여기 여기 있던 콩 콩을 넣고 이걸 닫고 콩이 나와라 콩 아 네 뜯어났어 맞는거다 이걸 뚜껑을 닫고 이렇게 끼우면 우와 한 개 더 여기는 쌀 쌀 마귀를 넣고 가운데 가운데 또 들어갔어 그리고 여기를 막고 그리고 이 부위는 마귀로 막아줍니다 마귀가 되게 크네 그럼 완성! 그리고 여긴 좀 허전하니까 스티커로 굴러줄게요 이거를 파트 스티커매요 여기다가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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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더 붙이고 한 개는 여기에다가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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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lorer 어 안 되죠 어 됐다 붙이고 붙이며 완성! 예쁘죠? 한번 흔들어 볼게요 자, 지은이도 흔들어 봐 오늘의 실험은 어땠나요? 재밌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